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는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으로 신통방통.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낙선시켜야 될 그런 후보가 있으면 쿡 찍어서 낙선시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해야 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통방통 능력을 발휘했고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부정선거는 근절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에라이 연먹으라는 식으로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그런 기묘한 행위를 다른 곳이 아니라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도 아니고 시진핑 치하의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도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 추론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누군가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쿡 찍어서 낙선시켜줄 수도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냥 덜너리에 불과하다. 제야 전문가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분석은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에 해당한다.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작업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사회에서 그 가치를 외면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정선거에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이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증거물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인만 열면 나불나불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득표수 조작,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에 국가나 하지 않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586운동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탈재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제이아 전문가가 낱낱이 밝혀낸 겁니다. 정말 큰 일, 귀한 일을 한 것이죠.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당선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낙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상황이고 이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데가 바로 과천에 있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중앙선거관리비원회와 전국의 여러분들 포진하고 있는 지역선거관리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학진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으로 축적됐지만 경찰, 검찰, 선관위, 언론, 여당, 야당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건조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과 진실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야 될 것을 봅니다. 제야 전문가가 주도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대한 선거데이터의 분석작업과 그 분석작업을 통해서 조작값, 규칙에 따라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가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많은 노력들 가운데서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우리말로 백매에 당하는 거죠. 이 소위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소를 조작해왔다. 여러분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여러분들 사바사바해가지고 봐줄 수가 있는데 숫자는 사바사바해가지고 여러분들 봐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숫자는 1 더하기 1이면 2지 1 더하기 1이 1.21 같기도 하고 경우에 때로는 1.8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선거데이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정감 작업이 4.15 총선 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다. 전적으로 제야 전문가의 헌신과 노력 특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실상과 전모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여론조사가 어떻고 대통령의 인기가 어떻고 국힘당의 공천이 어떻고 등의 소리가 나오지만 모두 실상을 외면하기 때문에 다 헛소리들이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암흑이를 쿡 찍어서 낙선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맹백한 사실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모두 다 뜬구름 잡는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건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대통령이의 모든 인간들이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 벌을 앞으로 어떻게 받겠습니까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양아치짓들이 뭡니까 다 조합돼서 물결치듯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용명무상하게 뜨드리는 조갑제는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제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다 드러났으니까 숫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준석이 뭘 하든지 하태경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숫자로 조작을 한 겁니다. 무식한 인간들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남는 것을 2020년도 4.15 정선에 서울의 여러 선거구에 다 조작을 했지만 황교안 종로구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 45%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는 겁니다. 황교안이 받은 15,108표 가운데 6,799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를 하고 이것을 이나경이 함께 그대로 대준 겁니다. 플러스 6,799표 총조작규모, 득표수 증감규모는 6,799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약 1만 3천표 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다 나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양심을 깔아뭉개고 정거물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은폐시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과 비리를 여러분들 옹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더라도 숫자는 로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한테 와이루가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한테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희들 2020년 4.15 총선 종로구 선거에서 황교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도덕질했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덕질한 게 딱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덕질을 한 것이 다 나오는 거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배율 득표수를 분석해서 규칙 45%를 이용해서 황교안에게 득표수를 빼앗고 빼앗은 만큼을 이나경에게 대해준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배율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숫자를 조작한 자들은 반드시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처럼 엉터리 판결문을 통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냥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조작했네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대한민국의 이런 데 지도청들이 다 깔아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저는 선거에 관한 완전히 망한 나라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신들이 다 맛이 가버렸으니까 도능윤리 입으로 나불나불 자대죠.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시장경제가 어떻고 한미동맹이 어떻고 입으로야 뭐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입이 아니고 그 사람 행동을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뭐 밤새 뭐죠 말리장 등을 다 쌓을 수 있는 거죠 행동이 개차반이면 그거는 뭐 그냥 바닥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강용석 변호사가 요즘에 좀 선거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동기야 어떻든 간에 많은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에 여러분들 뛰어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에게 강용석 변호사는 아주 뭡니까 몹쓸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부정선거에서 잘 해먹고 있는데 강용석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를 괴롭혔다 쿡 찍어가지고 강용석이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한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해서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후보한테 표를 얼마나 빼앗았느냐 사실 강용석 후보가 득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두 장당 한 장 100장당 50장을 빼앗아가지고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관위에 대들게 되면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그대로 재야전문가가 그냥 그대로 밝힌 거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한테는 30%를 훔쳤지만 강용석 후보한테는 50% 경기도의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강용석 50% 황순식 30% 김은혜 5%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었고 표도 여러분들 정의당 황순식 후보와 함께 그냥 100표 수준으로 얻었습니다 세자리 숫자 그런데 두 장당 한 장을 훔쳐가지고 김동영이 그냥 공짜로 먹어치운 겁니다 김은혜의 조작값 5% 황순식 3% 강용석 5% 조작값이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곧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은혜의 조작값 5%는 아주 낮은 선언입니다 그만큼 새로 등장한 권력의 눈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대신에 강용석과 황순식 정의당 후보에게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가 쿡 찍어가지고 낙선시킬 수가 있고 쿡 찍어서 여러분들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일곱 분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가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훨씬 더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득표수를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것이 2017년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제야 전문가의 헌신에 의해가지고 다 밝혀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체입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선거관리를 안하고 부정선거를 행해온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지금 듣기 위해서 가전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씨가 등장했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한 목소리 한 몸통이 돼가지고 여러분 벌써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7구학분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순일과 조혜주 1조 2조가 누구였습니까 노정희 김채한 3조가 누굽니까 노태학이 박찬진이 4조가 누굽니까 노태학이 김용빈이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다 덮을 겁니다 부정선거 선관위 위원장은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이 아마 서울법대 출신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 절대 불법과 비리 밝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주할 수 없을 겁니다 김용빈 씨도 뭐죠 눈치 보면서 대충 이런 계기다 가겠죠 대충 계기다 가겠습니까 선관위 사무국장 자리라는 것이 칼 끝에 서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2022년 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작하는지 안한지를 보면 되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큰 게임이 2024년 4월 11일 날 있는 거니까 선관위가 신통방통 조직인 겁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국민을 대신해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범죄행위가 다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온 나라의 지도청들이 다 여러분 합심해가 다 덮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한심한 인간들이고 한심한 나라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들을 어떻게 했는지 강용승에게 표를 어떻게 뽑았고 황규환이 함께 이런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이걸 그냥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특히 법조계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고 여러분들 대법위원이고 경찰이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조작한 걸 이게 문제가 없다고 뭔지 조재현이나 천대협이나 이동훈이나 다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범죄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날이 안 오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방송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올해 상반기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를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를 다 분석해서 조사한 도둑놈들 일본의 소권이 많이 이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